대화면을 탑재한 애플의 아이폰6가 예약 판매 하루 만에 400만 대라는 사상 최대 기록을 세웠습니다. 삼성전자는 아이폰6의 돌풍을 막기 위해서 갤럭시 노트4를 예정보다 일찍 출시하기로 하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윤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 스티브 잡스의 제품 철학인 작은 화면에서 과감히 벗어나 대화면을 탑재한 애플의 아이폰6. 예약 판매 24시간 만에 주문량이 40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전작인 아이폰5가 200만 대, 아이폰4가 60만 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각각 2배, 6배를 넘는 기록입니다. 아이폰은 오늘 19일부터 판매가 시작됩니다. 아이폰6의 인기가 이어지자 인터파크, 옥션, G마켓 등 국내 오픈마켓들은 디지털 전문 구매대행업체인 바이블과 손잡고 예약 판매에 나섰습니다. 우리나라가 2차 출시국 명단에서도 제외되자 정식 출시일보다 빨리 아이폰6를 구매하려는 국내 마니아층을 노린 겁니다. 국내 판매 가격은 미국 판매가보다 2배 가까이 비싸지만 11일부터 시작한 예약 판매엔 100여 건의 거래가 성사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아이폰6의 돌풍을 잠재우기 위한 발빠른 행보에 나섰습니다. 아이폰6 출시보다 하루 빠른 18일, 갤럭시 노트4를 국내 이동통신 3사를 통해 예약 판매하고 10월 초로 예정된 출시 일정도 앞당길 예정입니다. 오는 18일 일본에서는 갤럭시 노트 엣지의 체험전도 계획 중입니다. 대화면 스마트폰 시장에 태풍의 핵으로 부상한 애플과 그동안 대화면 시장을 점유해온 삼성전자. 출시 전부터 치열한 승부를 시작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유나입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